아이 태초 가자 태초 태초 담배쌔 씰룩씰룩 기업집님 그 개돼지 혹시 본인? 나 아니야 가자 아 뭐야 영뚱한게 떠 다이렉트로 가자 다이렉트로 가자 다이렉트로 다행이다 가자 가자 마성 야 상의는 좀 나중에 해야지 야 바디야 바디야 너 뭐 혹시 안 넣은 거 아니야? 마성은 놓고 하는 거 맞아 다시 한 번 가자 가자 안 돼 바디 안 돼 형 아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뜰거야 야 딱 두 개만 뜯으면 된다 아 씨발 아직 4개 남았어 네 개 남았어 둘 개만 뜯으면 된다 형 한 번 한 번 일단 터질거 아니지 그만 망했다 절 한 번 하고 하자 절 한 번 절 한 번 하고 하자 그리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거? 그니까 신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어 맞다 신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뭐 왜?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어 링근 아 링근 후니 야 왜 야 왜 야 나 왜 말 끝까지 해봐 아 뭐해 왜 장갑이 제일 중요하거든 장갑 두박자계열 완성이다 간다 아 아 야 황님 5%인데 이건 개오버 아니야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바드님 쫄? 가능 그걸 가야 영상이 되는거야 아 그래 야 외국인들도 시나보고 쫄 것 같으면 안해주잖아 이 새끼는 진짜부다 너 한 번 더 해라 홈모드다 이러면 가즈아 아 아 아 아 도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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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드님 님의 기운을 제가 받겠습니다 야 애완아도 불결하니 가즈아 가즈아 이거 superb은 풍조나 웃긴데 그러니까 가지아 1963 걸어 실패 망했어 시발 fifty 으 으 으 으 으